김광현 선수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OMR 피칭, 초구는 스트라이프. 선두는 조세진 선수입니다. 3구째 스윙. 크게 배트를 돌려봅니다. 9번 타순. 스윙. 낮은 코스에 또 한 번 따라 나옵니다. 삼진을 한 개 더 추가하는 김광현. 원아웃. 8개째 삼진. 삼진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진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 삼진을 당하지 않은 타자가 딱 두 명이 남는 거죠. 현동희 선수가 지금 신용수 선수만 삼진을 당하지 않고 있어요. 신용수 선수가 타석을 향하고 있고요. KK, 김광현. 8개 삼진을 오늘 경기 잡아내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스펀트 시도. 라인 바깥에 파울. 2구째 스윙. 타이밍을 뺏어내는 김광현. 오늘 다시 삼진을 잡는 자신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신용수까지 삼진. 이제 한동희를 제외한 자이언치의 선발 모든 타자들이 삼진을 당하고 있습니다. 9개째 삼진. 이번 인닝에 김광현 선수가 볼의 개수를 정말 잘 줄여주고 있네요. 공격적인 피칭을 김광현 선수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플릿이에요. 바울. 3구째 낙차 크게 붕 하고 떨어집니다. 카운트 원 투. 111km의 느린 커브입니다. 이윤윤 선수의 플레밍도 상당히 좋았네요. 네. 원앤투에서 때립니다. 땅볼. 라인 바깥에 파울. 될 것 같아요. 풀카운트 스윙. 그리고 삼진입니다. 여전히 국내 최고를 지키는 왼손 에이스 투수. 불과 속의 수겁입니다. 불이 nam d w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